오늘 우리 가족이 아침에 먹을 반찬은요 뻔한 오뎅을 가지고 두부하고 오뎅은 흔하잖아요. 값도 싸고 그런데 두부 두모하고 오뎅 두 봉지 천원짜리 두 봉지 뜯어서 이렇게 두부를 튀김가루하고 감자 전분을 좀 섞어서 입혀서 바싹하게 구워냈어요. 팬에다가 기름 좀 넉넉히 두르고 바싹하게 구워서 넣고 그 다음에 그 팬에다가 양파 양파나 자식양파나 이렇게 구워서 양파 향기가 바닥에 될 쯤 되면 오뎅을 집어넣고 당근 넣고 붉은 고추 좀 넣어서 같이 볶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늘하고 간장하고 설탕 좀 넣고 식초 넣고 이렇게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는 소스를 여기다 끼얹어요 그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약간 약간 불기 있으면서 볶으면서 끼얹어 놓으면은 이게 두부가 부서지지도 않고 맛도 기가 막혀요. 고기 탕수육은 저리 갈아요. 달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산미도 있으면서 아주 맛이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참 맛있는 두부 오뎅 요리가 됐네요. 뭐 오뎅을 요리라 할 수 없고 두부도 요리라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둘이가 만나서 이렇게 맛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부서지지도 않았죠. 부서지지도 않고 아주 맛좋은 그런 두부 오뎅 볶음이 됐네요. 조림이 됐네요. 야채도 들어가고 오뎅 단백질하고 생선 단백질하고 칼슘도 풍부하죠. 생선살이니까. 그리고 이제 콩제품이니까 식물성 단백질이고 당근에 비타민 A씨와 고추에 비타민 P도 들어있고 양파 자생양파에도 참 콜레스토를 녹이는 그런 좋은 식품들이죠. 영양덩어리에 건강에 좋은 두부 오뎅 볶음을 했네요.